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.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. 사실 웬만한 모당 뺨치는 사람이야 분명히 언니하는 수호신이 있어요 조상수의 벼슬하든 이 장군 할배가 있어.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. 대한민국에 빠찌를 달고 태국기를 달고 내가 흔들지 않겠느냐.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 밖에서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없다 생일도 필요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봉수 운 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. 언니를 딱 보면 정말 강하게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 미치도록 살았어 정말 미치도록 남들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놀러가고 지랄 댄스 칠 때 나는 암만 보고 살았단 말이야 내 인생이 없었단 말이야 옆에 보지 말자 암만 보고 애들만 일단 가르치고 키우자 그렇지 너무 내가 암만 보고 내가 생을 가는지 내 나이 먹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무당에 이렇게 차려놓고 무당은 아니지만 본인이 촉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래 안 그래? 있어요 있어 본인은 내가 오늘은 기분이 뭔지 모르게 그래 몸으로 와 그러면 영락없어 꿈으로 와 그렇지 영락없어 근데 내가 기분이 좋고 꿈을 꿇고서 그러면 아 좋은 일 있겠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은 돈이 시판이 들어도 이판이 들어도 일단 두루게 돼 있어 일이 잘 되든 당연하지 잠잘 때 영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꿈으로 괴시를 해주고 싫은 사람이 딱 앞에 쓰면 나도 모르게 몸이 느껴져기에 아 저는 못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떠야 돼 네 맞아요 분명히 언니야는 수호신이 있어요 나한테 수호신 옛날에 조상수의 벼슬하던 장군 할배가 있어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? 장군 할배가 말탄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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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배가 나를 어려운 처지가 딱 떼면은 이 양반이 딱 올려놓고 스물 앞 서른 살 때 새벽에 눈을 딱 한시인가 두시쯤 눈을 딱 뒀는데 이 집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말이 이 코 울음 이러면서 말탄 장군 입이 내 옆에 딱 서는 거예요 본인이 수호신은 장군 할아버지거든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? 힘들고 막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 딱 이거를 해결을 해서 딱 이걸 올려놓고 본인 자체는 있잖아 내가 목표를 세워서 이 수호신이 장군 할아버지가 본인을 이걸 안 들어준 적이 없어 직장부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며칠이면 상관에 탁탁탁탁 됐어요 평생 본인 자체는 내가 가진 거는 많지 않아도 항상 마음이 부자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이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야 올해 힘들었는데 내년 잘 벌 거야 많이 벌 거야 하고 그 말대로 된단 말이지 좀 덜 벌면 덜 쓰면 돼 당연하지 본인은 마인드가 상당히 좋아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 본인은 서방이 없다는 거 서방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여자지만 남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남자가 없어 서방이 있으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 힘들게 하고 다 내가 힘들게 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밥상에 죄를 부르게 돼 있어 열심히 해서 하는 거라 난 얘를 버리고 애들을 일단 키우자 이걸로 간 거야 그치 이 사람은 내가 아니지만 자술로 덮기 때문에 감사하다니까 남자는 없어 내 앞에 영원히? 없어 없어 본인한테 남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야 본인이 다 이거를 선을 그었어 네 맞아요 안 봤어요 안 보고 다 선을 그은 거야 이게 좀 호감을 갖고 오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가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너무 지쳐서 기대고 싶은데 이것들은 나한테 기대려고 달라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면 안 해 내가 혼자 가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희들까지 내가 왜 신경쓰고 해야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유가 없어 작년하고 올해는 이동이 되고 변동이 되는 이 사항이 와요 올해는 뭔가가 흔 분위기에서 새 분위기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온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지금 직장을 지금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벌었는데 정리가 갑자기 됐어요 그치 갔는데 거기 관리사한테 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내가 와서 행복한다고 근데 내가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봤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오지랖을 부리면 안 됐어 남을 도와줘서 안 되고 사람 소개는 절대 안 돼 사람 소개를 하면 본인이 밟혀 버려 본인은 팔자에 뭐가 있냐 육회라는 게 들어있어 육회살 육회가 있으면 칼질 당하게 돼 있어 사람한테 그치 내가 오지랖 피고 도와준다고 했다가 오지랖 피면 안 돼요 안 돼요 칼질 당하게 돼 있어 절대 안 돼 안 돼 본인은 촉도 있고 몸의 느낌도 있고 사실 웬만한 무당 뺨치는 사람이야 웬만한 데 무당집 가면 점 안 나와 시집가냐고 여기도 선생님 아니면 안 옵니다 저 어디가 점 보면 햇소리나 삐삐 떼고 어? 야 내가 너를 봐줄게 어? 어?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어디가 점 보기도 싫어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 어?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장군 할아버지를 잘 받들어주고 수호신인데 내 대세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 새끼들 어? 어?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착한 아이들이었어 엄청 착했어요 정말 착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착했기 때문에 내가 어 그거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말 타고 달리듯이 본인이 달렸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네 앞만 보고 살았 근데 나는 괜찮아 고생하는 거 네 괜찮아요 나는 너희들한테 짐이 안 되는 엄마가 되고 아직까지는 나는 씩씩한 엄마고 너희들한테 든든한 엄마야 지켜주고 싶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언니야가 응? 우리 자식들만 잘 된다면 나는 내 숙제가 다 끝나는 거야 저만 힘들고 수월해서 얘네들이 편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지 몸이 단날까지 나는 움직여서 난 너희들만 편안하고 너희들만 잘 된다면 난 끝까지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없어 딸이 얘가 강한 애야 네 맞습니다 딸이 네 엄마의 이 기를 닮아서 딸이 상당히 강해 엄마하고 딸하고는 사실 뒷싸움이 많아 많아요 부딪혀 안 보고 살아야 돼 안 보고 살아야 돼 안 보고 살아야 돼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나를 훈계를 하고 나를 가리키려고 해 네 맞아요 짜증나게 신경질 나게 응? 안 맞아 딸하고는 안 맞아 근데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착해 아들아 우리 아들하고 있으면 웃음꽃이 피고 얘가 딸같은 아들이란 말이야 아휴 근데 걔는 걔 잘난 마저 살아 잘났어요 응 지 잘난 마저 살아 대학도 나오고 근데 뭔지 알아? 본인 닮았다고 닮았어요 맞습니다 본인 똑같아 본인 똑같으니까 둘이 똑같아 거울이야 거울 도장이야 도장 둘 다 맞습니다 딸을 보면 나야 나 내가 한 발짝을 누르는 거야 그래야 되겠습니다 누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자식 농사는 잘 졌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아이들이 참 착하게 잘 커주고 당당한 애들이 돼서 참 괜찮아요 저희 아들도 유명하죠 고행이에요 아들이 똑똑하고 머리에 천재성이 있어요 아들이 근데 딸처럼 그렇게 막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는 약간 즉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라도 어쨌든 간에 마음이 좀 여린가? 여리지 마음이 여려서 얘는 사람을 다듬어 줄지도 알고 이렇게 할지도 안다는 얘기지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을 보면 마음이 위로가 돼 그러니까 우리 언니한테 한 거 없어 나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남들은 배 터져 죽은 줄 알고 남들은 우리 언니 배 터져 죽은 줄 알아 아니 내가 있어 보이나봐 왜 이렇게 나한테 배 터져 죽은 줄 알고 자식들 잘났지 또 본인 자체가 어디 가서 구풀이지 않지 난 고라저도 자존심에 난 누구한테 가서 구풀이거나 내가 가서 꼬봉생활 못 한단 말이야 못해라는 난 내가 개 끌어가든 속 끌어가든 난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쉴 수가 없어 아들 딸이 아들 딸이 2, 3년 기르면 3년이야 본인한테 문서가 크게 두르게 돼 있어 내가 비록 힘들고 했지만 값진 딸과 아들 큰 재물이야 이 딸과 아들이 나한테 딸을 모셔야 되겠네 모셔야지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시생하고 알아요 너무 우리 엄마가 우리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잘되면 내가 우리 엄마 먼저 좋아하는 걸 먼저 해 줄 거고 우리 엄마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게 딸의 바람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다 알아서 해 줄 건데 왜 화를 내냐 이거지 그냥 내뿜어 둬 얘는 얘들은 내뿜어 두고 아들은 아들대로 지가 알아서 지 나름대로 이 코스를 바로 가고 얘가 국가자손 나라자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손들은 값지나소래 진짜 근문마을 가진 딸아들 가졌단 말이야 아 진짜요?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 장군 할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이 장군 할아버지의 대접을 잘하거라 그래야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지 않겠느냐 아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에 빠찌를 달고 태극기를 달고 내가 흔들지 않겠느냐 빌어야 돼 조상한테 빌어야 될 것 같아요 빌어야 돼 빌어야 돼 저는 평생을 자식을 보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이 서방이고 아들이 친구자 서방이고 딸은 내가 친구고 같은 같은 그런 등급으로 살았단 말이야 네 지금까지도 그렇고 잘 살았어 감사합니다 잘 살았어 정말 자존심 굽이지 않으면서 내 바닥을 치지 않으면서 잘 살았어 그런데 본인이 자체가 인덕이 있는 것 같지만 씻고 봐도 인덕이 없어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어 나는 내가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 바라지도 않지 내가 오로지 내 새끼들만 잘 되라 니들만 잘 되라 나는 괜찮으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든 어쨌든 나는 괜찮아 니들만 잘 돼 이거 자식들 둘만 희망을 갖고 본인이 살았단 말이지 네 어쨌든 간에 1년 2년 3년 4년이 되면 문서가 큰 문서가 들어오고 이 할아버지를 잘 해주면 자손들한테 그 복이 분명히 내려갈 수 있으니까 가야죠 그렇게 해라 알았지 쉽네 파이팅 알았죠 오늘 점사를 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미천한 중생들 그냥 이렇게 말씀 한마디라도 좋게 하시고 굉장한 그게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지 못한 기도를 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어떤 의뢰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큰 감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올해 이제 갑진연 용이잖아요 용해잖아 그래서 내가 추적인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서 경제학돈을 많지는 않지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응 부자대라고 해서 용목걸이 한거지 선물을 주는 거야 추적선물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힘내고 파이팅해요 네네 정말 저 행복해요 네네 행복해요 행복하면 됐어 이렇게 보부도 행복하면 됐어 네 선생님 저 드릴 게 있는데 뭐 뭐 모셔줄 거 있어도 쌀을 사올까 사과를 사올까 생각을 하다가 신권인데 6년동안 고스란히 모셔 뒀던 거예요 이때 전혀 안 탄 거 적지만 제가 감사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